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3월 학평 총평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좀 푸근한 날씨 속에서 시험을 잘 보셨었어야 될 텐데 제가 해설 강의는 끝냈거든요. 이미 해설 강의를 끝내고 전체적으로 채점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총평을 조금 해설 강의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문항을 해설 강의까지 해야만 좀 더 채화가 될 것이고 문제를 완전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해설 강의는 좀 초저녁에 하는 바람에 당시에 등급 컷이나 이런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라 제가 45에서 47점 정도 1등급 컷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가요? 점수가 처참하네요. 점수가 1등급이 44. 지금까지 집계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2등급이 39. 오랜만에 봅니다. 2등급 컷 30 전대 컷. 그다음에 3등급이 30. 물론 이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결과를 볼 때 사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점수라고 봐요. 3월 학평 등급 컷들은 왜냐하면 전집단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아직은 뭔가 이게 실력이 무르익어서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전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고 재수생들이 꽤 볼륨이 큰데 N수생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평균 학력이 높고 또 볼륨이 큰 N수생이 빠졌다는 거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결과라는 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격적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냐면 문항은 쉬웠거든요. 문항이 역대급으로 쉬웠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 문제보다도 쉬웠습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을 쭉 살펴보면 17번 문항 특수상태성이론의 고유시간 개념을 묻는 고유시간과 시간지연 개념을 묻는 17번 문항이 정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제가 해설 강의 때도 좀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시간지연을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상대방,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거 이외에 아는 게 없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고유시간 개념과 시간팽창 개념을 곁들여서 같이 비교해가면서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얼기설기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부한 지 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17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최상을 찍을 만한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고 7번 문항은 무슨 일일까요? 이게 7번 문항은 애플은 MA하고 그냥 등가속 공식 정도만 가볍게 연립해도 나오는 문제라서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한 것인지 그죠? 문제에 대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그런 음모론도 제기해 봅니다. 어떤 음모론도 제기해 보냐면 이거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로 풀었을까? 혹시 무슨 얘기냐면 물체 질량을 상수로 보지 않고 그렇죠? 상수로 보지 않고 아니 일정한 알짜임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상대론적 질량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질량도 함께 증가하는 근데 그렇게 봐도 공교롭게도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봐도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모론을 제기해 보면 아 이게 상대론적 질량 개념으로 푼 건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건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 그래도 납득이 안 가요. 그건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도 광속으로 근접하면 그 점근선에 수렴하는 형태의 질량 그래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질량 그래프를 그리면 관계는 어쨌든 2번이 돼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근데 그 해석은 좀 과도한 해석이죠 왜냐면 물체 질량에 따라니까 물체 질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좀 부주의했던 문제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체 질량을 바꿔가며 바꿔가며 실험한다면 같은 거리 이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는 생각 조금 더 아직은 실력이 역학적 파트의 실력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그렇죠 뭐 이게 이거는 쉽죠 쉬운데 제가 해설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단순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만 퍼텐셜 에너지의 보존으로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만 풀게 되면 L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건 진동 패턴으로 풀어야 됩니다 진동 패턴 합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었어야 훨씬 가볍게 풀 수 있거든요 L에 대한 1차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2차식으로 풀다 보면 시간 한 배가 안 돼서 이 문제가 허둥지둥하다가 틀렸을 가능성 이건 그래도 리즈너블 합니다 이게 뭐 정답률이 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20번 문항은 늘 20번 문항이 갖는 무게감도 있지만 시간 부족도 있거든요 뭔가 쫓기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납득 가능한데 17번하고 7번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뭔 일인가요? 전기력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중, 하급에 가까운 문제인데 최근에 작년에 출제됐던 전기력 문제들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시기상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연습을 많이 안 하면 그리고 이것도 조금 팁을 가지고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또 A가 C를 얼마 밀고 B가 C, B가 C를 얼마 잡아당기고 디테일하게 방정식을 세워서 임하려고 하면 이 문제도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스텝이 꼬인다고 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의 특성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팁을 가지고 풀면 스킬을 가지고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형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나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 19번 5개 베스트 5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정답률 50% 미만인 거 8번 문항은 연력학적 과정에 대한 문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마 흡수방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적등압은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8번도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직은 공부를 많이 안 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제 개념 강의 수강생들도 아직 지금도 완강이 안 돼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꽤 되는 걸 보면은 그럴만하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정상적으로 겨울 때 조금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개념을 하면서 한 대단원 한 단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출학습을 진행했다면 지금쯤 기출도 거의 막바지에 달해야 되거든 1회독 막바지 아니면 이미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야 좀 정상적일 텐데 그랬다면 어느 정도 기출 유형에 대한 그 채화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잘 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하튼 학습량 결국 여러분들을 배신한 건 학습량일 겁니다 학습량 어느 정도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요 이미 지나간 시험을 막 붙잡고 멘탈 흔들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 3월 학평은 뭐다? 시작이다 시작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길로 들어가는 첫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의 겨울학습의 겨울학습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겨울학습의 비중이 중요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또 더 성장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후반 학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뭐 고민을 하기보다는 조금 제가 해설 강의 또는 말씀드렸지만 분석적으로 왜 틀렸으며 물론 이제 그 틀린 원인을 너무 추상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공부를 너 왜 이렇게 이번 시험 못 봤니? 했더니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이죠 또는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시험만 보면 이렇게 허둥지둥 덤벙덤벙 시험 보고서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약간 추상적인 그 해결책이 없잖아요 저는 왜 이럴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밖에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8번 문항이다 열역학 문제다 난 여기서 도대체 흡수방출하는 열량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판단의 착오가 있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열효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주 디테일하게 일기 쓰듯이 디테일하게 잡아내서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남겨놓길 바라요 이게 더 미래지향적인 태도겠죠? 그러니까 10개를 틀렸든 20개를 20개는 안 틀렸겠죠? 어쨌든 뭐 한두 개를 틀렸든 20개를 틀렸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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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틀렸든 그죠? 몇 개를 틀렸든 거기 너무 막 뭔가 이게 거기에 막 멘탈이 흔들리기보다는 아니 뭐 예를 들면 한 8개 틀렸다 많이 틀린 거잖아 한 8개 틀렸다 미리 매 맞은 거죠 뭐 지금 틀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학평이 얼마나 고마운 거야 미리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짚어준 거 아니야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또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생각 학평 같은 건 모평이나 학평은 충분한 예방주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간단하게라도 노트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틀렸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개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풀었는지 좋은 풀이법이 있는지 찾아서 갖다 또 적어놓고 분석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란 말이에요 시험이 한 번 끝나면 그런 작업들을 한 일주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고 이후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지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의 역사들이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좀 걱정은 돼요 첫 시험은 어쨌든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전국 단위의 시험을 처음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N수생들은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이번 시험을 봤을 리도 없고요 산전수전 나름 겪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텐데 이게 현역들이 조금 걱정은 되죠 첫 시험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탐구 같은 경우는 괜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된단 말이야 나 물리 아닌가?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되나? 조금 늦었죠 이제는 그죠? 그거 진짜 결정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비용을 꽤 크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셔야 돼요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서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뭐 딴 과목 가면 또 딴 과목은 만만하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딴 과목도 또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긍정적인 결론들을 내고 또 분석적인 어떤 자기 약점들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하고 이거 좀 건설적인 고민들로 좀 이어지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총평 대략적인 어떤 그 킬러 역할을 했던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에 대한 주요 저의 개인적인 소회 분석 그리고 이번 그 컷 난이도 이런 것들의 의미 3월 학평의 의미 그리고 이제 3월 학평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월 학평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잘 보면 좋죠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면 좋은데 뭐 못 보면 어쩔 건데요 못 보면 뭐 시험을 안 볼 겁니까? 수능을 포기할 건가요? 그렇죠? 과목을 바꿀 거냐고 그런 고민은 안 되죠 그런 고민은 안 되고 무조건 직진해야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기분만 상해가지고 한 뭐 또 1, 2주 날리면 또 중간고사 시험 오고 중간고사 시험 기간 날리면 벌써 6월 모평 근처 오고 그러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훅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슬럼프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까지 현역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간까지 한 2, 3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 이때 아주 가열차게 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해롱해롱 돼버리면 3월 학평에 영향받아가지고 해롱해롱 돼버리면 이 2, 3주 그냥 날라가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이거 뭐 양당 간에 결정도 못하고 내신도 열심히 안 하고 또 그 기간에 내신 핑계대고 수능도 열심히 안 하면 거기서 또 2, 3주 날라가죠 벌써 5월 초예요 5월 초면은 아직 6월 모평이 눈앞에 있거든요 허둥지둥 만잡아보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벌써 수능 공부한 지가 한 달 넘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이 안 돌아와요 그럼 또 한 달 동안 막 감찬나라 노력하다 보면 또 6월 모평이에요 그럼 6월 모평 잘 못 보겠죠 6월 모평 잘 못 보면 또 해롱해롱 되겠죠 그럼 또 여름방학이죠 기말고사죠 그러다가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냉정해져야 됩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뜨거워야 되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한없이 냉정하게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보완한다 이걸로 끝 깔끔하게 그렇게 좀 마음 다잡으면서 이후 일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종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후에 저도 또 알찬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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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